때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약도라지 나이 많은 아이예요 아 이거 엄청 오래된거 같은데 나이 많은거 나이 어린 나무 이구요 아 이건 어린거고 얘는 얼마나 됐을까요? 6년이예요 아 이건 그냥 먹어도 되는거에요? 네 어 크다 이거 몇년? 6년거에요? 6년거에요 어떻게 했어요? 6개가 되는거에요? 8,000원 아니 나는 4개 달라 8,000원 4개 낼게요 요렇게 할리 modification peoplesée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춧가루 토마토 냄ласров 부나무 잘 먹으러 가세요 다 마세요 차가버서 이제 마지막 키움사야만 그것 따라 틀립니다 얼마에요? 계속 한 대 마세요 그리고 세 끼를 여섯 끼를 먹고 그러시면 돼요 그리고 본인은 이런보다는 영육성 자 자 기대 많이 들어 저기 들어가세요 저기 저기 간장게장에서 이 정도돼서 떠먹어서 마이치요 그게 좋은데 돈은 뭐 일일이 없어 15,800원 길에 마이치는 자 오셔봐요 물러봐요 잡아봐요 찍어봐요 자 우리나라의 평소 주세요 안녕 길에 마이치는 아우 자 사장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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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장어 몇 마리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한 마리 그냥 고맙습니다 1kg에요 1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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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kg 2kg 1kg 2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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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kg 자 오늘 중화할 때 1kg 3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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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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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kg 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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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kg 5kg 4kg 6kg downtown len이 conceptual 1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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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arah 1- Sarah 상인도 좋고, 소비자도 좋고, 가격이 내리면 엄청 좋은거죠. 얼른거랑 양배추, 양파, 그런게 비싸요? 그런게 2배로 올랐어요. 오히려 올랐다 내렸다 해요. 그래. 가격이 올라갔다 내렸다 내렸다. 이건 얼마에요? 5,000원, 8,000원 이런것도 3차 오염비가 안되는데 맨날 비싸다고 난리에요. 농사짓인 사람 생각도 안나고. 뭐 드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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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요? 이거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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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아. 거 Sappителя. 네. 는 것이 면으로 Admiral 할 것 같네요. 아아. 다 aby. 고춧가루 한건이 한건이 몇개나 올라갔어요? 이런건 일곱개시고 여섯개도 있어요 이런건 열한개도 있어요 저 끝에는 있을거네요 마음에 드시네요 미친미 아구 슬퍼 김밥 협찬 김밥 2개 고춧가루 고춧가루 흰색불닭 두개 다음 번 뭐해 드릴까요? 순대 순대 1kg 네 이건 뭐예요? 오소리 감소 오차 요것도 하나 주세요 오소리 오차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요 됐어요? 어? 그렇게 많이 사나요? 아니요 그럼요 이렇게 언니, 이거 웬마야. 이거는? 순대는? 잠깐만요. 와, 마음에 들어요. 와, 마음에 들어요. 맛있다, 맛있다. 맛있대. 할 수는 될까? 응. 와, 이것은 좀 더 밥 많을. 짠. 치즈. 더 duck. 치즈. 고기,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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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자, 방원장에 가세요. 9,000원 만원 4,000원 1,000원 2,000원 5,000원 그리고 꽈대기 3개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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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송이 있네. 송이도 있네요. 5만원이에요? 이거 한팎은? 네. 이 중간에는 송로거 샀어요. 이거는 얼마씩이에요? 이 크기 좋은 크기는 지금 1kg에 9만원 정도 샀어요. 9만원? 이게 한 봉지가 1kg 되네? 네. 1kg이에요. 요즘에 한참 좀 가을에 돼야 나오죠? 네네. 중국산이에요. 네. 국산도 있고요. 국산은 지금 냉동소개가 되면 1kg에 25만원 정도 샀어요. 뭐라고 하죠? 저 송이? 노란색이요? 백무기 버섯이. 백무기? 맛있어요? 네. 식감도 맛있고. 그래요? 네. 콧송이 100개원으로 샀어요. 고맙송이 100개원으로 샀어요. 꽃송이 100개원으로 샀어요. 고맙송이 100개원으로 샀어요. 이건 얼마에요? 저거는 500g에 있는 농금가득이 비싸요. 저희가 재배가 어려운거라 했거든요. 이렇게 50g씩 물어요. 아 이게 50g? 아 이게 50g? 네. 3만 5천원인데?